할렐루야 12월 22일 화요일 목성말씀 시간입니다 믿음의 눈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자신의 기도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때가 될 때 천사를 통해서 인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사단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일찌감치 뱀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해버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음식이 있고 저주의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독약이 든 음식은 먹으면 안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교회를 왜 찾아왔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찾습니다 어떨 때 찾습니까 배고플 때 돈이 필요할 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조건 도움을 요청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리고 싶고 아프면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가난합니다 가난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천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산을 향하여 눈을 덜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천지를 지으신 저 높은 하늘과 넓은 땅 보이지 않는 저 땅 끝까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 도움을 주시겠구나 신령한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는 불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진정한 섭리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천사의 손길이 아니라 악마의 손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손을 잡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떼야지만이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내 기분대로 현재 내 기분 감정대로 판단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커피 한 잔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옷이 생겼습니다 배가 고픈데 몸이 아픈데 예수님 예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같이 함께 하자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것이 불씨가 될지 알았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사소한 것에 감사 큰 것에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한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눈을 뜨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